주요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 가운데 코스피도 5개월 만에 2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닥 시장도 연중 최고치를 재차 경신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최종근 기자의 보도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2천 선을 돌파했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4.57포인트, 0.23% 상승한 2001.38에 마감했습니다. 지수가 2천 선을 회복한 것은 지난해 9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그리스 우려 완화와 더불어 중국의 기준금리이나 이달부터 시행되는 유럽의 유동성 확대에 대한 기대감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특히 투자 주체 중 외국인 투자자가 1,800억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며 지수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7거래일 연속 매수 위를 이어간 외국인 투자자는 이 기간 동안 1조 원의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간밤 해외 증시의 상승세도 국내 증시의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15년 만에 5천 선을 돌파했고 독일 닥스 지수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 훈풍 속의 코스닥 지수는 어제보다 3.83포인트, 0.62% 오른 625.64에 마감하며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로 예정된 유럽중앙은행의 통화정책회의와 이달 중순에 열리는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증시 방향성의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4원 40전 하락한 1,096원 40전에 마감했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최종근입니다.